자, 지금 달걀을 삶고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봉지가 달걀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달걀 삶아서 봉지한테 한번 보여줘보겠습니다 뜨거워? 아파 왜일까? 왜저러는 걸까? 깨트렸어 드세요 어떡해, 떨어졌어 원래 고양이들이 이렇게 달걀이랑 싸워? 뜨겁지 않아? 뜨거워 오래 못 잡았겠어 완전 대동댕이 일치잖아 뼈 퍽 잡고 있어 와 넌 뭐야 양은 가져 가져 으악 계란이 다 깨졌어 와, 봉지가 다 까졌네 달걀 껍질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자 봉지야 이번에는 깐 계란이야 악 왜..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탱글탱글하지? 어? 야 내 거야! 참 철지게도 때리네 어휴 한 조각 뜯었네 야! 계란으로 봉지를 공격해라! 으흐흐흐흫 으아앗 뜨켰다! 흐흐흐흐흫 뜨켰다아아아앗 으아앗 으아앗 오... 내 거 빼서 먹지 마라 으아앗 화가 많이 났어 오잇 오잇 뺏겨버렸다 껍질도 닦아주고 나 하나 먹어야 되겠다 으흐흐흫 너 깨끗하게 찢으면 먹을 수 있을거야 상처투성이 달걀 너 또 왜 왔어? 우리 먹으려고 다 씻은 건데 어.. 화낸다 맛있어? 봉지가 뜯어주는 더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